모든 주사위가 1룬, 2룬, 3룬이 된다. 살만한 것 같아요. 아직 프레임 드럭되는 띠깔리 한국어판에 버그 있어서 프레임 떨어져요. 모든 주사위 눈이 오르고 초기화된다. 띠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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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먹 올려 띠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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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전투까지 유지가 되는구만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2에서 멈추는 게 낫겠네 딜소래 같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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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무 어려운데 주는 아이템이 랜덤인가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아니 야빠를 걸면 길가게 안 나오잖아 이 자식아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다음 전투까지 유지하십시오 소매치기 약해 빠진게 손떠림만 나빠가지고 주사위 경찰 없냐 이걸 또 사기를 치네 아 육잡이 그 견 덤남마 덤남마 처음 장비가 좀 좋은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덤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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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링 좋아 아가블린 넘나 귀여워 아가블린 그 우주마층인게 너무 귀엽다고 하나도 안귀엽습니다 오징어색 오징어색 오징어같이 생겼어 애취도치 선생님 아가블린 다 죽었대 아가블린 4,5,6 쓸 수 있는 장비 하나만 나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아이씨 비델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뱀 눈부 어따 써 이걸 오 넣어서 육 두 개 만들 수도 없네 쟤네베투 또 사두기 나오냐 단도에 역사 걸리면 안 되는데 아우 예 이번 턴에 단도 역사 걸리면 조진단 개 똥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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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 ㄴ ㄴ 아우 ㄴ ㄴ 으 ㄴ ㄴ ㄴ ㄴ ㄴ 킬 가겠구만 아니 잡으면 레벨업지 세상에 구나잉 거울 둘 다.. 둘 다 진짜 괜찮아 보이네 우리는 거울 갖고 가자 거울 근데 한 번 밖에 못쓰는데 치우 크리스탄 끄링 아 저거 뱀 눈보였구나 나 저거 잘못 보고 있었네 그럼 에치도치는 귀엽죠 아니요 에치도치한테 몇 대만 맞아보면 귀엽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주사위 7개로 단도 지르면 한 턴에 20댄 넣는 업적 깰 수 있겠다 도땡뚱 에치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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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수 옥 에그 아 거울 이런 이 에코 아 거울 안 했다 저 잡을 수 있나 9딜 두 번 넣어야 잡는데 그 전에 도망치겠지 도망치겠지 잡았다 저거 주사위 좀 잘 떴으면 놓쳤겠네 야 저거 이번 턴 도망 못 치니까 다음 턴 잡자 주사위 올려놓는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독침 독침 정도 있어야 딜이 나오지 독에 강합니다 독에 강합니다 두 번 되면 버그겠죠 총맨 다음 턴 12렌받고 한 바퀴 더 돌려서 12렌받고 한 바퀴 더 돌려서 12렌받고 잡게 되는 14렌받고 총맨 들어온다 14렌받고 14렌바퀴 체버 14렌바퀴 14렌바에 15렌바 15렌바 16렌바 새로 나눈다. 락픽 있으면 템포 빨라지겠다. 뱀 눈 보도 괜찮네. 아 거울? 아 거울이 잘 났네. 이제 2, 4, 6 다 쓸 수 있다. 아 거울이 잘 났네. 내가 어핏 세우고 가자. 킬갓보다 세우고 가는 게 낫겠다. 얘 잡아도 레벨업이 안 되니까. 똑같이. 툴링. 툴링. 1룬 10개 업적도 일수도 있구나. 툴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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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나? 1, 10번 연속 얻기 됐겠지? 이게 성공해도 딱히 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도무엘 governo 사과가 두개나 있는데 괜히 감았구만 쌍승 순간이동 주문 마창 마창은 별론가? 사과가 두개나 있었네 순간이동 마창 뭐가 좋을까 뱀 눈부 빼면 될 것 같은데 어? 잘못 눌렀다 둘 다 살까? 마창 독서왕이 너네 있으면 마창이 낫겠네 어? 잊지 않으시네 잊지 않는 반대 아? 지금 어? 어? 아? 그건 제 찬성입니다만 이거 되게 창기전든든다 이건 제 찬성입니다 이건 제 찬성입니다 1때문에 귀찮게 하네 마창 발사 킬각이었다고요? 타노스 여기 있네 킬착 썩과 얘도 되게 쉬운 애 같은데 불자쿵으로 불자쿵으로 비 1때문에 빠졌어 이거 또 피스하고 갈까? 벌레물렘 음 피스를 좀 채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 턴까지만 힐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방금 5에서 힐했었구나 도구로 바꿀까? 독 들고 가자 근데 마창 생각보다 세네 독침도 강환하면 쓰기 힘든 것 같고 차라리 독성새총 이걸 가져갈까? 회피 저건 왜 저렇게 구려 어? 하필 거울이야 아이씨 다른 거 주면은 개구리인데 육연발총 육여섯개 36댐각인데 거울은 못 춘다 거울은 못 춘다 잔쟌 엔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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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 2개는 못 넣었나 잡으면 어차피 피차지 이거 다음 턴의 탄도 21댐 받아서 멀리서 왔다네 친구 누가 니 친구야 범죄자 자식 백스탭 다른 아이템을 사용한 만큼 1 추가 가마자 독침이 괜찮지 않을까 붕대나 승단 이동이 난다 유견발송 아깝다 기폭장치 10폭 나온다 필요없어 보이는데 다른 거 장비에도 규한템은 똑같더라구요 유견발송 2 3 2 3 올려 올리지마 올리지마 도움말 내가 뭘 감아했어? 롯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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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 하나 꼈다 롯툰 롯핼나 붕대 하긴 뭐 붕대야 주사위 하나만 치면 되니까 롯핼가 나왔겠다 아니면 아까 장비 두 번 쓸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거울 두 개씩 썼으면은 템포 훨씬 빨랐겠는데 7옥타브 도미나 드세요 출시되면서 생겼죠 아 주사위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체력관리하려면 힘들겠네 순간이동 주문 효과 없음 도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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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도둑붐 도미나 총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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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하자 총매 기폭 육셀리를 받으면 중독이 낫지 않을까요? 아 순간이동 저거 해굴 잡을땐 좋겠다 총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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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굴한테 회피스라는 안맞을거면 총매 총매 한 바퀴 돌리기는 너무 힘든데 저주 걸렸어? 나만 올리기 너무 힘든다 힘든데 회피를 강하고 있었어 아이고 충분히 안썼다 여기서는 스톨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독이 너무 많이 쌓았네 이제 스톨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힐츠야 너의 불행한 살덩이가 언젠가 너를 패하게 만들리라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것뿐이네 무서란 얜은 댕기 빙결땜에 1말려야겠다 독걸기는 쉽겠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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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존버 데 카운터 하는데, 이네. 아, 이 렉 진짜 괘씸하네. 존버 카운터가 좀 심한데. 독 빨리 버려야겠다. 아, 이 렉 진짜 괘씸하네. 아우, 이 렉. 주사위가 저렇게 나올 줄 모르겠네. 렉 이 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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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시. 다음 턴 독걸맥 시각인데 아우씨 살았다 안 펴졌네 잠깐만 킬각이 안나오는데 아 나오는구만 곱박이 잘 못했다 수고 짝댐 턴 종킬 너 정말 끈질기구나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얻으려고 하는 거네 승리에 집착하고 톨림판을 돌려보자고 주작주작주작판 해골 오징어 대구야 단독적이랑 일눈주저기 했다 앵무새랑 은화 맛있다고 너 은화 같은 거 먹니? 샥바리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해적은 두려움을 모르지 좋아하는 책 해적병법 애창곡 배드가이 턴전에 온 이후 데비존스의 상자를 찾다가 길을 잃었어 눈 덮인 들판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쏘리 지평선 너머로 반짝이는 나무들의 실루엣 일반 공기용으로 부적합한 취미를 갖고 있다 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그 눈사람은 벌써 녹아 없어졌겠지 jadi 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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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